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쏟아지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도, 안동은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가 34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연일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뜨겁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부터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다 보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나타내겠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어서 볕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셔야겠고요. 또 그늘 아래에서 틈틈이 휴식도 잘 취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내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0도, 영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영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9도, 구미 2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1도, 구미도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의성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2도, 의성 3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